유닛2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네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사형식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동사 이걸 또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사형식동사를 우리 수요동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누구누구에게 워머 쓸 그래서 예문 먼저 보고 갈게 I gave Tim chocolate on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에 나는 팀에게 팀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은 몇 개? 팀에게 한 개 초콜릿을 두 개 필요하죠 어떤 동사가? 기부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몇 개 필요한다? 두 개 필요로 한다 뜻은 이렇게 가요 누구누구에게 워머 쓸 기부하면 주다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보내다 A에게 B를 보내다 A에게 B를 빌려주다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A에게 B를 쇼 보여주다 A에게 B를 말하다 A에게 B를 쓰다 이런 식으로 편지 쓰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 B, A, B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Give A, B, Send A, B, Pass A, B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전부 다 A, B, A, B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A에게 B를 사주다 이런 전부 다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뭣을 뭐뭣을 예문하게 더 보겠습니다 나는 팀에게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And you show me your car 당신, 나에게 당신의 차를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 밑에서 배우겠지만 자, Give A, B는 자, 예를 들어서 Give A에게 B를 주다 밑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Give, 준다, B를 누구에게 A와 B의 순서를 바꿀 때는 뒤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To A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초콜릿을 주었다 누구에게? 팀에게 발렌타인데이에 당신은 차를 보여줄 수 있나요?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요것도 같은 거고 얘도 같은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는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write A, B A에게 B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뭐다? 마이크 wrote 뭐를 썼다? A letter 자, B를 먼저 씁니다 대신 요건 어디에 쓴다? To me 요렇게 쓰면 되겠죠 같은 말이죠? 자, 요거나 요거나 의미가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잠깐 맛을 봤습니다 Give A, B를 Give B to A로 바꿀 수 있다 자,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아까 수요동사는 우리 4형식이었는데 이거를 아까 3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Give B to A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다시 보면 Give A, B를 이 4형식을 Give B to A라는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4형식은 목적어가 A, B 두 개 필요하고 3형식은 B만 목적어예요 2A는 이제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2만 쓸 수 있느냐 아,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2, 4, 5를 여러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2, 4, 5 자, 볼까요? 자, 근데 우리가 2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도 제일 많고 제일 많으니까 안 외우고 요거 4이 들어가는 거 4 들어가는 거 4 들어가는 거 4 들어가는 거는 좀 외워주면 좋아요 자, 4이 들어가는 건 뭐이다? Make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Find 찾아주다 요리해주다 사주다 갖다주다 가져다주다 요런 것들은 4이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Ask, Inquire 묻다 요 두 개는 뭐가 온다? 5가 온다라는 거죠 자,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My father sent me a text message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고친다? 아버지는 sent, B를 먼저 쓴다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To me 이때는 뭐? To를 쓴다 왜? Send라는 동사는 뭘 쓴다? To를 쓴다 그래서 To m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티나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티나 told me the story 자, 요거를 어떻게 바꾼다? 티나 told the story를 뭐? To me 왜? 텍은 텍은 뭘 쓴다? To 쓴다 자, 이번에는 For에 오는 경우를 볼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For에 오는 예문 자, 수지는 Bought me a book 수지는 나에게 책 한 권을 Bought 사줬어요 자, 그러면 수지는 사줬다 A book 책 한 권을 누구에게? For me 이거를 To라고 쓴다 안 쓴다? To라고 쓰지 않는다 왜? By는 뭘 써요? By는 뭘 쓴다? For를 쓰기 때문에 알겠다 자, 그 다음에 Suzan made me a sweater 수자는 나에게 스웨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Suzan made a sweater Make는 뭐 온다? For이 온다 만들어주다 For me 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문 Jake asked me a favor Jake는 나에게 부탁을 물어봤다 이 말은 뭡니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다라는 거죠 Jake asked a favor Of me 어, 이거는 이것도 To 쓰면 안 돼요 왜 To 쓰면 안 된다? Ask라는 동사는 뭘 쓰자 Ask은 Of를 쓰자라고 우리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Take ask a favor Of me 이렇게 May I ask you a favor 이 말은 뭡니까? 당신에게 어떤 호의를 자, 물어봐도 되나요? 이 말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May I ask a favor To you 안되죠? Ask는 Of you 이렇게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자, 이거 어떻게 고친다? Send b to a 이렇게 고친다 자, by a, b는 a에게 b를 사주다 이건 어떻게 고친다? by b b를 사준다 for a a에게 a를 위해서 자,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묻다 라는 뜻인데 이것도 우리 삼형식으로 고친 목적 한계로 줄일게요 ask, b를 묻죠 누구에게? of a 그래서 a가 앞에 오느냐 a가 뒤에 오느냐 에 따라서 전체 사고 붙고 안 붙고 차이 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6 6 7 8 8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